작년 12월 투표의 미달로 부산됐던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이번 4월 다시 열렸습니다.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는 추천 및 등록, 선거운동, 투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선거는 기호 1번 선본시선 후보 하나로 단선으로 진행됐습니다. 선본시선의 핵심 공약에는 자취방월세를 일부 반환하여 지역사회 상생을 돕는 고마운 임대인운동협의, 석탑대동제 코로나19 종식 이후 무사개최, 총학생회 내부 소통 대변인실 신설 및 정책 이행상황 격주영상 브리핑 등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투표는 전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어 오프라인 투표소는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투표 1일 차는 8.21%, 2일 차는 16.61%, 3일 차 최종 투표율은 28.24%로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투표율이 정의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해 이번 재선거 또한 개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제10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투표를 이틀 연장하는 것에 관한 건이 가결되어 투표가 이틀 연장됐습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된 연장투표에서는 4일 차와 5일 차 각각 30.35%, 33.81%로 선거 시행세칙 제83조에 따라 투표 성립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그러나 연장투표 마지막 날 오후 8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던 개표 시작 시간은 선문 시선의 징계에 관한 논의로 연기됐습니다. 선문 시선의 징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제1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문 시선의 경고 3회가 부과되어 선문 시선이 후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선문원이 대중 하구에게 투표 동료를 진행한 건, 연대생이 투표를 동료한 건 등의 징계 내용이 있었습니다. 4월 25일 6시 42분부터 진행된 제선거 개표 결과가 과반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선문 시선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기에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됐습니다. 선문 시선은 개표 결과 공고 이후 의의 제기가 가능한 48시간 내에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고, 재심의가 진행 중 일부를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고려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는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이유로 당선자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있을 12월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KUTV 뉴스 정연영입니다.